한국사 속의 사랑 평생 나타샤를 들이며 4번 결혼을 한 시인 백서 통영, 고향 북방에서 정막 강산 등 백석의 대표작은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서정시들입니다. 지방적 민속적인 것에 집중해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시인으로 평안도 사투리를 시에 넣기도 하고 서사를 시에 넣은 이야기를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시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로 유명한데 백석의 시에 나오는 음식을 연구한 식품명 양학과 논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 나기로 유명한 시인 백석은 1912년 식민지 조선의 평안북도 정주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후원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해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1934년 23세 귀국하여 조선일보 기자가 되었습니다. 1935년 조선일보에서 시인으로 데뷔하고 다음 해에 시집 사슴을 백부 한정판으로 발매해 조선문단을 뒤집어 놓았는데 시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필사본으로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1935년 6월 친구인 소설가 허준의 결혼식장에서 같은 조선일보 기자이자 친구인 신현중의 소개로 18살의 이화고녀 박경련을 소개받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박경련은 경남 통영 출신이라서 백석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세 번 통영으로 방문했는데 그의 시 통영에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지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라는 구절이 당시 백석의 심정이었습니다. 1936년 1월 초 백석은 다시 박경련을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전보를 보냈지만 정작 박경련은 백석이 누군지 기억도 못했고 백석이 찾아오기 전에 친구들과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백석은 1936년 4월 함흥의 영생고보에 영어교사가 되었는데 서울의 중앙문단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조선일보 기자 자리를 박차고 지방학교의 선생님으로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목표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는데 그는 멋진 외모와 놀라운 기억력,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학교를 단번에 휘어잡았습니다. 이에 가을 함흥 최고의 요리집인 함흥관에 들른 백석은 기생진양을 만났는데 1916년생으로 16살에 기생이 된 그녀는 후일 법정 스님에게 길상사를 시주한 김영환입니다. 김영환의 말을 따르면 백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빠져들었다는데 그녀는 1936년 가을에 백석을 만났다고 하지만 백석은 이때 박경련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시인 백석을 쓴 송주는 다음에 가을을 잘못 기억한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무튼 백석은 겨울방학이 되자 서울로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백석과 김영환의 사랑은 문혁들 한국사 속의 사랑 시처럼 숨숨한 밥상 즐기며 평생 백석을 연모한 엘리트 기생자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진양에게 죽고 못사는 싸이였다면 그렇게 바로 서울행을 하지도 그 뒤에 벌어진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백석은 절친 허준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허준은 백석에게 통영에 가서 박경련에게 청혼하자고 이야기했고 용기를 낸 백석은 세 번째 통영행을 택했는데 박경련의 집에서는 뜻밖의 청혼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경련은 스물로 아직 혼이 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아직 어리고 일본 유학을 생각 중이라 만날 생각이 없다는 박경련 어머니의 전언만 듣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석의 청혼으로 인해 딸의 혼사를 생각하게 된 박경련의 모친은 서울로 올라와서 백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박경련의 외삼촌은 훗날 2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상우였습니다. 서상우는 백석의 친구인 신현중을 만나 백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신현중은 이때 백석의 모친이 기생 출신이라는 결정적인 흠결을 전달했습니다. 백석 본인은 괜찮았지만 집안도 가난하고 출신의 흠도 있으니 혼인 이야기는 물 건너가고 말았고 더 기막힌 일은 신현중이 자신이 박경련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해 일사천리로 혼사가 진행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1937년 4월 박경련과 신현중은 결혼식을 치렀는데 신현중은 백석을 볼 면목이 없어 백석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매재인 허준에게 결혼식을 알렸고 허준은 불참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백석은 이 상실감을 함흥 기생진양에게 풀었던 것 같은데 그녀에게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자야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백석은 모윤숙, 이선희, 최정희, 노천명 등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가운데 최정희는 노골적으로 백석에게 구애를 했지만 백석이 암열차게 거절하는 일도 있었고 이들은 백석을 사슴이란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백석은 1937년 겨울에 첫 결혼을 했는데 고향 정주에 부유한 교수의 딸이었지만 집안에서 강제로 시킨 결혼이라 얼마 못가 깨어졌습니다. 이 무렵에 백석은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를 발표했고 김영아는 나타샤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나타샤로 볼 사람이 또 있으니 바로 노천명입니다. 노천명은 발려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써서 나타샤가 자기라고 주장을 했지만 백석은 이 무린들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길들일 수 없는 내 낙이일래 오늘도 등을 쓸어주며 노여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가야 한다지 내 마음을 받을 수 없는 내 슬픈 성격을 나도 운다 백석은 제자의 누이 동생을 보고 반해 다시 한번 청혼을 했지만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는데 몸이 약하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으로 백석 집안의 가난은 이렇게 사랑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백석은 1938년 말경에 영흥고보에 사표를 내고 다시 조선일보에 입사했는데 이것도 사랑의 실패 때문에 한 선택일지도 모르며 서울에서는 김영안과 만나 잠시 동거를 하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12월 말에 백석은 집안이 주선한 결혼을 또 하는데 이번에는 충북 진천의 부자집 여인이었지만 이 결혼 역시 얼마 못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파경에는 박경련이 영향을 준 것 같은 일화가 있는데 신현중이 백석을 집으로 초대하자 박경련은 너무 놀라 옆집으로 달아나버렸고 백석은 그로부터 얼마 못가 파혼을 했습니다. 1939년 5월 백석은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함흥 출신으로 서울 유학파인 장정옥으로 상당한 미인으로 백석 하숙집 앞에 살던 여자였지만 이 결혼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백석은 다음에 만주로 떠났고 그곳에서 문경옥이란 여인과 결혼했는데 문경옥은 일본 유학파 피아니스트로 후일 평양음악대학 교수로도 재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금방 끝이 났는데 참으로 많은 여인들에게서 사랑받았지만 평생의 반려를 찾지 못한 백석이었습니다. 백석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을 도우며 고향인 북한에 남았는데 1945년 말에 이윤희와 결혼하면서 드디어 평생의 방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9년에 북한 당국에 의해 숙청되어 농장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996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으로 그의 대표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소개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의 고조곤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은왕은왕 오를 것이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평생 나타샤를 그리며 4번 결혼을 한 시인 백석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